저는 이 아파트가 선택받았다 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반값은 좀 어때요? 지효. 물이나 식량 금방 다 떨어질 텐데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? 다 같이 살 방법을 먼저 찾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? 다 같이 살자는 거예요? 다 같이 죽자는 거지? 구심점이 될 만한 사람이 있어야 돼. 우리 아파트를 지키려면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야 돼요. 하나 둘 셋. 우리 함께 다 같이 잘 살아봅시다. 이거 엄청 비싼 거거든요. 아파트는! 도와주세요. 주민에 가! 이 황금 아파트 주민이 아닌 분들은 단지 밖으로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 살인이랑 다르게 못해! 내 사람이 어떻게 그래! 가만히 좀 있어. 우리 지금 다 얼어치구를 하는 거예요! 다 나가! 여기서 쫓겨난다, 그치? 죽는다고. 이게 다 아파트를 위해서야! 우리 아파트! 여기다 죽친 거 같아! 시바 다 됐고! 우리 주민들! 내 가족들은! 절대로 지키자! 그 아파트... 얼마 안 남았어. 아무것도 안 남았어! 우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거 같아. 난 내 여의 보호사지 할 수 없는 거 같아! 우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거예요!